예수님은 누구신가 오는 자의 위로함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인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 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 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안 열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안에 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여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새로운ps 예수님은 누구신가 왔ت